캐시미어가 섬유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거 아시죠? 굉장히 부드럽고 가볍고요. 착용 강림이 너무 좋습니다. 은하야, 내 딸. 엄마가 돼서 너를 못 알아보다니. 그간 TV에선 여러 번 봤는데. 근데 고춘영이 이건 뭐하고 있는 거야? 은하랑 다시 얘기해 본다더니. 여보세요? 야, 고춘영. 너 어떻게 된 거야? 은하랑 다시 얘기해 본다더니. 내가 30년 동안 연락 못한 이유. 걔가 사실을 객관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야. 마음으로 언니를 못 받아들이는 거지. 그러니까. 내가 엄만데 왜 은하 마음이 닫혀있는 거냐고. 네가 애 키우면서 얼마나 나에 대한 악담과 원망을 해댔으면. 나 언니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. 애가 엄마의 얘기를 안 했는데. 뭐 칭찬지도 여기든. 내가 언니 얘기를 어떻게 해? 뭐라고? 은하가 언니를 기억한다는 건 짐작분이었다고. 애가 이상하리만치 어릴 적 얘기를 안 하니까. 마치 뭐야 된 것처럼. 야, 고춘영. 너 네 딸 아니라고 우리 은하 너무 무관심하게 키운 거 아니니? 뭐? 어디서 지금 내 탓을 하는 거야. 애가 엄마를 잃었으면 상처를 잘 다독여줘야지. 그걸 모른 척 해? 모른 척 하긴 누가. 은하 내 사랑으로 키웠어.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보다도 더 성신껏, 더 정성스러워. 왜 우리 엄마한테 이래요? 은하? 은하니? 네, 저 유은한데요.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. 우리 엄마. 그런 소리 들을 만큼 우리 막 키우지 않았으니까. 여보세요. 여보세요, 은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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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바보야?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주고 있어. 아예 받지 말거나 모르고 받았으면 막 끊어버리지. 은하야. 네 마음을 잃지 마. 알면 더 이상 말하지 마. 이런 전화에 일일이 대꾸해지지도 말고. 엄마가 이러면 내가 속상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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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